안녕하세요 유세희입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한여름같이 많이 더워졌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 아침이랑 이렇게 낮이랑 일교차가 워낙 많이 나서 감기 걸리시기 쉽대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그 신뢰받는 리더의 비결은 무엇일까 신뢰받는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 이런 데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나눠보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제 후배가 이번에 팀장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팀장이 되니까 굉장히 막 의욕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하면서 이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같지 않잖아요. 처음 리더가 돼서 마음같지 않고 예전에는 일만 하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리더가 되고 나면 이제 사람들 직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이 본인 일만 지시를 받아서 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사실 뭐 회사만 그런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가 자녀들을 대할 때 뭐 그 리더라고 보기엔 좀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 아빠든지 엄마든지 아니면 또 무슨 뭐 교회나 뭐 이런 또 다른 동호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어떤 리더들이 있고 근데 사실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내기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완전히 그 신뢰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본 기본은 어떤 걸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놨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말고 정말 기억해놨다가 아 요것만 기억해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할 만한 것들만 제가 다섯 가지를 찝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섯 가지를 기억을 하셔서 그 유세민 직장 수업에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알고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연습해보고 적용시켜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훌륭한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받는 리더가 되는 다섯 가지 비결. 첫 번째 뭔가 하면요. 과정과 당신의 노력을 리더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그 사람이 알게끔 하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건 이제 저의 고해성사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리더가 못됐었던 것 같아요. 예전 직장생활을 지금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하면 저는 항상 늘 여러분들 지금 제 이미지 보시기도 그러지 않으세요? 성격이 워낙 급해요. 그래가지고 성과를 형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부하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나 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리고 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잘하면 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잘못된 리더의 말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유세미 직장 수업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니까 혹시 지금 그런 어떤 말 습관을 쓰고 계신 리더들은 다시 한번 이제 좀 수정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과정하고 노력을 리더가 이제 모른다고 하면 그 일단 부하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의욕이 상실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대리, B대리, C대리가 있었어요. 근데 A대리, B대리, C대리 중에서 C대리가 제일 성과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C대리의 인사고과가 제일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과 과정을 그 리더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과를 결과만 보고 주게 되면은 본인이 제일 잘못해가지고 고과가 제일 나쁘게 나왔지만 C대리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게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합류화를 하거든요. 나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이런 이런 탓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리더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시대를 불러서 그 실적이 이제 안 좋았어요. 만약에 뭐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게 안 좋았다고 쳐요. 그러면 네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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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이런 과정을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 미흡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다음에는 이런 미흡한 어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개선시켜서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걸 더 강화하고 이렇게 잘못된 거 더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 인사고과가 나쁘더라도 아 우리 팀장은 우리 리더는 지금 내가 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긍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팀원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조직원들의 어떤 뭐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간에 그 과정과 노력을 다 찬찬히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늘 항상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요. 팀원이 굉장히 개개인이 중요한 사람임을 강조해서 칭찬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어디서?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남들 다 있는 데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에서 이제 누가 왔어요. 거래처에 이제 와서 같이 막 미팅을 하는데 자 김대리 일로 와봐. 여기 실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김대리 이렇게 오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팀장이면. 그러면 이제 소개를 시켜주면서 아 뭐 우리 부서 아주 굉장히 핵심 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 인재가 아니더라도 일단 거래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리라는 어떤 그런 테두리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 어떤 팀장과 나는 같은 편 막 나의 리더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팀장이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구나 자신 있게 소개하는구나 어떤 그런 그 생각은 아주 그 로얄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입에 빨린 소리를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뭐 딴 거래처한테 조금 과장돼서 우리 직원 좀 이렇게 막 띄워주면 어때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막 김대리 박대리 뭐 우리 뭐 회사 뭐 핵심 인재입니다. 뭐 사실 뭐 실무는 저는 잘 몰라요. 뭐 이 김대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리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라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힘을 실어주는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나의 수화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 저희 팀장이 제가 이제 대리 시절에 막 이제 막 회의실에 놓고 막 두들겨 깨고 너는 뭐 머리가 장식품이냐 이러면서 막 뒤딱 깨고 있다가 이제 거래처 사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가서 이제 가서 뭐 명함 주고받고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실무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런데 여기까지 그 회의실에서 뒷받게 했던 그 팀장이 이제 소개를 받고 나서 그 거래처 사장한테 뭐 우리 부서 뭐 기둥이라는 둥 뭐 뭐 이 친구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는 둥 막 갑자기 180도 확 변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내가 비록 이제 우리 팀원이니까 잘못하는 건 깰망정 남보는 데는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느끼게끔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서 그런 거 외부 사람들한테 이 친구의 어떤 존재감을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도 꼭 쓰세요. 사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식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안 그런 것 같아요. 칭찬 듣는 거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뭐 우리 아들은 뭐 우리 딸은 이렇게 해서 뭐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자랑해 주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자 엄마나 아빠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공평한가? 나는 팀원들한테 공평하고 있나를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같은 학교를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대한민국의 문제. 학연, 지연 이런 거. 그리고 나랑 뭐 저녁 때마다 뭐 치맥을 자주 해. 아니면 뭐 같은 집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서 뭐 차를 같이 타고 다녀. 이래서 막 치네? 그러면은 뭐 인사고과도 잘 주고 결제도 더 잘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다른 팀원들이 생각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받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사람이 사실 더 이쁜 친구들이 있잖아요. 왜 그 부하직원 중에서도. 아 참 못마땅한 친구. 아 참 괜히 이쁜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무슨 이런 그 어떤 그런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친한 건 친한 거. 이쁜 건 이쁜 거. 그러나 일은 일. 이렇게 공과사를 명확하게 내가 구분하고 있나? 항상 공평하게 하고 있나를 여러분들께서 늘 셀프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의 그 또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저도 이제 그 리더였을 때 제가 유난히 예뻐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인사고과 처리면 더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예뻐하는 걸 다들 아는데 이 친구한테 고과를 유난히 잘 주면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걸 차라리 고민해가지고 그 차라리 그 친구가 더 역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늘 스스로 체크하셔야 될 일이고 네 번째. 내가 직원들한테 부정적인 에너지 주고 있지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면요. 막 부하직원들이 막 이제 아직 경험이 일천하여 막 이제 뭐 보고서 올리고 뭐 이러면은 엉뚱한 얘기하고 보고도 참 답답한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아 막 피곤하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막 엉뚱한 얘기로 막 흥분하고 있는 부하직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듣고 있다. 야야 다 해봤어. 아 그거 안 돼. 그거 치워. 딴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신 팀 리더들 계시죠.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는 그들이 그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거죠. 난 이미 경험을 많이 해서 알아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부정적인. 안 되는 걸 그들이 막 흥분한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이 그거에 어떤 결함이나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니? 아니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 리스크에는 어떻게 미리 대응을 할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나 보완점이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팀장은 우리 리더는 계속 딴질만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어떤 의욕을 꺾지 않는 어떤 그런 스킬들을 그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 업무에 맞게끔 연구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부하직원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거를 다시 이것도 셀프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여러분은 실력 있는 리더이십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밤새도록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몇 날 며칠 밤새 가면 PPT 막 만들고 난리를 쳤는데 팀장이 임원한테 갖고 들어갔다 오더니 완전히 쥐어 깨져가지고 나와서 다 엎어갖고 다시 해. 일주일 동안 야근한 일 다시 다 엎었어.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신뢰감은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팀 리더 같은 경우는 윗사람하고의 어떤 그런 조율 미리미리 이제 부하직원들한테 뭐 어떤 일을 이제 그 하달하기 전에 윗사람과의 정확한 조율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가 잘해낼 수 있을 만큼 본인 스스로가 실력이 있는지를 자꾸 점검하고 일단 리더가 되면 원래 실무자였을 때보다도 훨씬 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안보이게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요. 막 이산 막 다 나를 따라다 그러고 막 산에 올라갔는데 이산이 아닌가 돼? 이러고서 또 막 내려가고 막 이러면 더 이상 이제 그 예전에는 막 그래도 뭐 좋습니다 하고 막 따라오지만 요즘 너무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안 따라와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한 가지 프로젝트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무턱대고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공부해서 본인이 판단해서 일을 뿌리는 어떤 그런 자세가 굉장히 여러분들을 신뢰받는 리더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더에 대한 거는 여러분 많은 서적도 나와 있고 리더의 어떤 그런 그 자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의견들을 다 추리고 추려서 가장 일단 베이직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몸에 붙여야 되는 어떤 다섯 가지 그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요. 여러분. 여러분들 직장에서 아니면 뭐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분들 부모로서 아니면 팀 리더로서 아니면 뭐 이런 사회의 어떤 그런 쪽에 어떤 관리자로서라도 꼭 필요한 다섯 가지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리더로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새로 구독자 되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